어? 아빠가 아니잖아. 준희야. 아버지, 생신 축하드려요. 선영 씨. 내 생일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? 고마워요, 선영 씨. 아, 미녀가 일로와, 미녀가 일로와. 내가 가리키는 선수예요. 이민혁이라고요. 오늘 시합이 있었거든. 준희원이 기원하지, 이 아저씨? 이 아저씨 오늘 시합이 있었거든. 근데 통쾌하게 얘기했어. 4라운드에 K으로 빡! 빡! 대단하죠? 대단하지, 아저씨? 이 트로프 가는 거 봐. 너 오늘 진짜 잘했어, 자식아. 수고했어요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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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개 맛있다. 오늘 민영이가 주인공이니까 민영이부터 하나 먹어라. 많이 먹어, 먹고 또 먹어. 응? 네. 아이고. 뽑아야 될 게요. 성현 씨 나도 하나만 잘라줘요. 아아, 잠깐만 이리 줘봐요. 은이야, 너 잡시를 줘봐. 이거는 은이 먹고 많이 먹어. 마지막에 진짜 환상이었습니다. 야, 너 어떻게 그 주목을 칠 생각해. 은이야, 저 뿐 멋있지?